봄을 맞아 한동안 묶여있던 공공물가가 들썩이면서 서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대중교통비, 상하수도요금 등의 인상이 예고된 데다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라 기름값 등도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북 안동과 전북 전주, 충북 청주, 경기 의정부 등에서 조만간 상하수도요금 또는 수도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도 올해 안에 지하철과 버스 등의 요금을 200원에서 500원가량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휘발유와 LPG 등 기름값과 보험료 인상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서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